제13호 태풍 버빙카가 수요일인 11일 발생해 일본 오키나와를 지나 중국으로 향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괌 남동쪽 570km 해상에서 열대 저압부가 발생했고 11일 새벽 3시쯤 제13호 태풍 버빙카로 발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버빙카는 중심기압이 990헥토파스칼에 최대 풍속이 시속 70km 안팎으로 약한 태풍에 머물겠으며 토요일인 14일 일본 오키나와 남쪽을 지나 일요일인 15일에는 대만과 일본 오키나와 사이를 지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15일 이후 진로를 아직 발표하진 않았지만 독일 기상청 예측 모델은 태풍이 강한 세력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더 올라온 뒤 중국을 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4일쯤 일본 오키나와를 지나 15일 제주도 남쪽 해상을 거친 뒤 중국 상하이에 상륙하겠다고 예측했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예측 모델도 우리나라 기상청 예보보다는 더 북쪽으로 올라온 뒤 상하이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했고 유럽중기기상예보센터는 태풍이 주말 전에 다시 열대저압부로 바뀔 것으로 예측했습니다.